지난 2006년도에 사학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과 정부가 아주 심각한 갈등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총회장이신 이광선 목사님께서 먼저 삭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울 노회장인 저와 또 서울 동노회 노회장이었던 우리 하용산 목사님이 같이 삭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삭발을 하게 됐는데 삭발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한 표현도 많이 했지만 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느낀 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조폭들이 삭발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번에 부산에 강의를 갔었는데 그때는 겨울이 되어서 시커머니 양보 올입고는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고 갔습니다. 가서 강의를 마치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기다리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는데 시커먼 양보 올 입고 팍팍 머리를 깎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조폭인가 해서 아마 쳐다볼 거다 생각하고는 제가 일어나서 쫙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시선,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잘못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숲에 가서는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한 사람들의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세례의 친구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세례의 친구가 되었는가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과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판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잘못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극단적으로 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이 바로 거기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말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깨달음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가 순결할지라도 가늠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가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늠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분이 또한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눈에 있는 들뽀은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오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평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만한 판단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하는 것 저 사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심지어 율법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간음현장에 잡혀왔던 한 사람을 사람이 돌로 칠까요?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칠까요? 라고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예 첫 벌에야 율법적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초월하셔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템플턴 상을 만든 분입니다만 이분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남을 판단할 때보다는 내게 오는 비판을 환영할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입시오. 바울이 배를 타고 행산합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선교의 꿈을 실천하는 장면입니다.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다 깨지게 됩니다. 화물을 다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276령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도 해야지 아니하고 멜리데 조그마한 섬에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밤이 되니까 춥겠습니까? 물이 다 빠졌습니다. 대더구나 바닷물에 빠졌다 나와 보입시오. 그 옷이 잘 마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춥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습니다. 바울이 나무를 가지고 오다가 그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이 바울에 손을 물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죄인이다. 살인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붓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뱀을 물에다가 떨어버렸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들이 말합니다. 과연 신이다.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사실 이 말을 잘 보입시오. 살인자와 신의 사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들과 낮춰보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태우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 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출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알리스타 맥그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하기를 현대 가장 뛰어난 보금지 신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 칭찬과 비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 못하게 되면 얼마나 비판합니까? 우린 때때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비판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우출되거나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살인자와 신사에 왔다 갔다 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출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정심,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는 말합니다. 바울에게 살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자라고 죄를 지었다고 바다는 구출을 받았지만 살인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이 독사에 왜 물렸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리지 않아요. 바울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오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물린 것입니다. 이런 뱀이 무엇입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마귀의 상징입니다. 지금 뱀에 물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험을 받죠? 가만히 있으면 시험을 받지 않아요. 열심히 다른 사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절대 시험 받지 않아요.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항상 사탄은 시험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받지 않아요. 더더군요. 그 나무 속에 뱀이 한 마리 있었지 않습니까? 뱀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상징인 뱀이 항상 존재합니다. 성기 말씀을 잘 보입시오. 시험하는 자가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 시험했다가 잠시 떠나갔다가 다시 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값을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 응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헤디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결과는 원인에 기인한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원인에 기인한다. 이 사람이 뱀에 물렸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사고가 났다. 이 사람은 뭔가 잘못했다. 감기 걸렸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죄라는 것은 다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하나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매맞고 죄 지었다고 뱀에 물리고 죄 지었다고 때리고 이런다면 우리가 누가 살겠습니까? 만일에 죄의 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다 고통당해야 되고 다 아파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시각장인을 데리고 왔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낳으면서부터 시각장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아버지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평생 눈 감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살인자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쉽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평가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가 아주 꼴통 보수이다. 교회는 뭐 자기들만 챙긴다. 얼마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까? 교회만큼 이기적인 단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조회가 사회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말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잘 보입시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평역 거부에 대한 말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늘 소리치고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상 말하다 보니까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대체복무라고 하는 글을 좀 강하게 썼지 않습니까? 동성의 문제에 누가 얘기합니까? 어느 다른 종교가 얘기합니까? 교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볼 때는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에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의 잣대로 볼 때는 교회가 항상 미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골통보수이다. 그들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잣대로 가지고 살인자라고 하는 그들의 공의로 볼 때 살인자라고 하는 판단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뱀에게 물렸을 때에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말했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변명하거나 또 설명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롭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바울은 절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리니 그 뱀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은 뱀은 사탄이라 말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 하면 불이에요. 뱀은 불에 약합니다. 뱀이 불에 약합니다. 사탄은 불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시험당했다 싶으면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제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 속에 빠지지 않아요. 이러면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 속에 빠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 다음 마귀가 예수를 이끌어 가지고 성령 꼭대기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죠. 꼭대기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꼭대기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인데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항상 시험은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절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이기십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우리 시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대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뱀은 불에다가 떨어버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폴리아나 가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이 폴리아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엘리노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1913년에 쓴 동화 가운데 이 폴리아나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말, 좋은 말, 낙천적인 말 항상 좋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 흔히 폴리아나라고 하는 말은 낙천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러면 사람들은 항상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본심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본심 속에는 참 묘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이렇게 아주 꽈비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보면 두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도 해요. 살인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신이라고 말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해야 해요. 이것이 아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살인자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바울에게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동일 28장 6절을 말씀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봐주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겨요. 얼마나 쉽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금방 살인자라고 말하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과연 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우출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금방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원주민들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물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죽든지 붙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당한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죽지도 않고 몸이 붙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바로 그 뱀에게 물려도 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신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범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오리라.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암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바울에게 그 말씀이 응한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신이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말씀해 보시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금방 그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으로 모시려고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를 그들은 제우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도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듯이 섬기려고 했거든요. 그때 그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호된 일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그때 바울은 과감하게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신격과 하는 것도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십시오.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을 얼마나 높이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절대 태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떨어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판단하고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숭배하려고 하고요. 전하려고 하고요. 뭔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두 주간 전에 경주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우리 큰 외손자 아이가 나이가 16살 지나고 17살이 되어 갔는데 자기 혼자 와서 경주를 자고 둘이서 1박 2일 변학령을 갔습니다. 가서 경주를 다 보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택시를 타고 간포로 갔습니다. 간포에 가면 그 바닷가에 여러분 아시는 문무대왕능, 해저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능들이 바깥에 있는데 문무방능만은 해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자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말이죠. 갈 때마다 저는 그 바닷가에서 무당들을 구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웬 그렇게 무당들이 많은지요. 하여튼 그 동네 가면 무속인들 하자면 늘렸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천막들이 전부 다 보니까 구단하는 집들이래요. 제가 가는 그날도 되게 더웠거든요. 되게 더운데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삶아놓고 껍데기를 다 벗겨놓고는요. 거기에다가 어떤 부인들이 둘이 와가지고는 입에다가 돈 꼽아놓잖아요. 꼽아놓고는 양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뭘 안 하고 돼지 그렇게 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남자들이 안 하거든요. 부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돼지한테 절해가 뭘 하겠다고요. 또 거기에다 바닷가가 영엄이 있다나 어쩌다 해가지고 얼마나 구슬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닷가에 가니까 하도 고실해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만 별나면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숭배하려고 하고 절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 뭔가 대단한 영엄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 보십시오. 성경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전통적인 이단들을 보면 거의 다 교주들을 신격화했습니다.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안상웅 전부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만 그들이 별나게 보면 자꾸 신격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바로 있죠. 소위 말하는 애교배 왕과 라라고 하는 왕이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황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히로이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처럼 굴리만한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격화하는 것이나 신격화 받는 것이나 전부 다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화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 화근 그러잖아요. 화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입시오. 금방 사람들이 칭찬했다가 금방 비난했다가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말 속에 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신이다.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 아니에요. 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뭐 살인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는 절대로 들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라삐고 샴마이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동안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개정하겠소. 그렇게 말을 했댑니다. 어떻게 가만히 서 있는 동안에 그 율법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샴마이라고 하는 그 라삐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팡이를 가지고 아주 쫓아보냈대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요. 꼭 같은 말을 가지고 라삐 그 힐레리에게 갔답니다. 힐레리 가서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내가 개정하겠소.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힐레리 간단하게 말했댑니다.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외 모든 것은 이것의 설명이다. 해석이다. 그렇게 말을 했댑니다. 그때 이방인이 감동을 받고 개정을 했대요. 이러면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싫은 것은 너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우쭐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받았던 살인자라고 하는 비판이나 바울이 받았던 신이라고 하는 칭찬이나 둘 다가 똑같이 바울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옳지 않은 비판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과분한 칭찬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둘 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칭찬도 이것이 때때로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 말을 둘 다를 배극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말에는 허무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가 더 넓어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바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바울에게 살인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입을 가지고 금방 또 신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우리에 대한 비판도 또 너무 지나친 칭찬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